킬러피쉬 짜짜짜짜 킬러피쉬 6회 공격 쫙쫙쫙쫙쫙쫙 꼴밤? 오우 92점? 점점 더 강력해져가고 있는 꼴밤 이제 슬슬 다음 장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가자! 모험무 세계로 호호 사실 해매기 싫어서 약간 공략을 봤습니다 다음에 가야될 장소 정도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뭐 다 보지는 않았고 아 또 뒤에서 걸렸네 자식들 말이야 어디서 백어택이야 윈드 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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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어 쫙쫙쫙쫙쫙쫙 후 자리를 바꿀 필요도 없구만 이것도 아닌 녀석들이 말이야 가자! 모험무 세계로 어디였더라? 여기다 맞나? 이 마을에 오면은 아닌가? 맞네? 지금이다! 잡아라! 무슨 왕국에서 병사들이 와서 잡아간대 그리고 왕국에 무슨 미로 같은데 잡혀서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잡혔두아 하인성이네 하인성 이거 뭐야 왕이야? 왕이 왕자에 없고 여기 감옥에 있어 아가스 왕 나는 아가스 사막의 성 주인이다 아 이거 다른 왕인가 보네 사막의 성 주인이다 성의 신관 하인이 아 신관 병사들을 마법에 걸려 하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 헉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그보다 어서 하인을 하인은 원래 아가스 성의 신관이었지만 지금은 이 성 원래 생명림의 장로 나무였지만 하인이 배연내어 성으로 만들었다 나무로 된 성인가봐요 불 지피면은 봐줄만 하겠다 황활 타겠는데 오래전부터 하인은 강한 힘을 원했지 사악한 힘일지라도 아가스 왕의 검도 하인이 가져가 버렸다 오 그 검 좋은건가? 놔주세요 이걸 사용하면 소인이 구세계백의 작은구멍 거기로 소인이 아 여기로 갈 수 있다 소인으로 돼서 뭐야 이거? 소인 안돼도 갈 수 있는데? 감히 하인임을 해치려 하다니 죽어라 이건 뭐야? 하인에 충성 충성된 그거야? 쫄개야? 너야말로 죽어라 본모습은 대먼이었구만 대먼 이 꼴밤도 이제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근데 흑마는 얘는 진짜 뭐 못때리 왜 이렇게 못때리고 늘지도 않아 보면 꼴밤대미지가 쫙쫙쫙쫙 강력 흐으 하다 빠빠빠빰 아 소인 되기 싫어 한번 대보겠습니다 나와봐 나와봐 호우 여야 길이였군 일단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아 일곱박인데 이제? 분명히 몹 있잖아 뭐야 이거 뭐지 수상해 생긴 알은? 여기서 그냥 돌아다니면 이제 뒤질거 같애 느낌이 파이어 파이어 잘 통할거 같애 느낌이 불에 탈거 같애 애들이 잘 일단 윈드 나 아끼겠습니다 한방컷 한방컷 아 별것도 아니었구만 무섭게 생기게만 무섭게 생겼구말야 녹색 야채들 파이어 어이야 띵 뭐지? 수면? 수면 한턴 자도 돼 좀 쉬어두라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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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깨어나세요 용사요 하아 7점? 간지럽구만 어 어 기사 이거 되게 기사 엄청 튼튼한데? 어이C 어이C 띵 띵 띵 띵 띵 띵 띵 기사 전직하고 처음 싸워봤는데 엄청 딴딴한데? 성씨 발견 이 알은 무엇인가? 이 알 무엇인가? 이 알 무엇인가?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쟤 나중에 현자를 바라보고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빠이어 꼴밥 4대와도 갔군 이거 한 두배는 나와야지 쓸만할거 아니야 쥬시 뭐야 이거 뭐야 야 너 왜그래 황각 아 이 노란색 야채들 말이야 별의별 그냥 그 디버프 다 거네 자 황각을 풀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지? 저 뭘로 풀어야 돼? 아냐 소임망치 금침 메아리 소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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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소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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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 웬낙 소임망치 야 때리지마 이놈아 누굴 때리는거야 이 자식이 이말이야 응? 같은편을 때리고 있어? 정신 차려 이거사! 황강 어떻게 풀지? 또 걸렸으면 진짜 이씨 아 풀렸나봐 피닉스 발견 아 그래 던전에서 꼬마로 안돌아다녀서 다행이다 이거 3개 문은 뭐지? 좋았어 이럴때야말로 세이브의 힘을 발휘할때지 가자 아싸 상자방 3,000 허억 오우 3,300개 야 모읍이 그냥 완전 선물세트도 아니고 한가득 나온다 너네 어디있다가 이렇게 잔뜩 몰려서 나오는거니? 팔아 팔아 짜짜짜짜짜짜 빨리 죽여야 돼 얘네들 온갖 디버프 지네가 걸 수 있는거 다 간다고 짜짜 아야야야 저자식 저자식 아야 진짜 야 야자식 야 이 자식아 와 진짜 너무하네 이 새끼들 야 뭐하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야 얘들아 뭐하는거야 정신차리라고 얘들아 멀쩡한 애가 없어 하나도 야이씨 야 장난하냐 한방에 죽었네 아니 공격 느려 터져보이는 새끼들이 말이야 공격속도가 그냥 미쳤네 아 나 진짜 이씨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미치셨어요? 너무하자나 이거 너무하자나 이거 아니 이 파워도 별로 없는 놈들이라 저주를 그냥 아주 미친듯이 걸어대네 저주를 좀 그만 걸은 시키들아 저주를 좀 그만 걸은 시키들아 아 드디어 정리됐네 아이씨 살려야지 아 왜이래 진짜 아 아 나 진짜 이씨 피닉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용사요 일어나세요 용사요 힐 일어나세요 죽어 이씨 아 별것땐인 자식들이 말이야 되게 그냥 깐쩍깐쩍깐쩍깐쩍 깐쩍 30길은 뭐야 100길 왜이렇게 요번에 우와 야식들 진짜 람세스 저놈은 또 뭔짓을 할까 두렵다 두려워 어우 끔찍해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환각 한 대 맞으니까 그거 되는구만 어우 끔찍한 시키들 저 환각 걸렸을 때 마법 쓰면 줌 횟수 줄어드나 옛날 게임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네 요즘 게임 그러던데 정신 지배 당했을 때 마법 쓰면 기스 기스 스킬 주면 다 날라가지 말이여 빨리 빨리 죽여 빨리 빨리 죽여야돼 아 개넘의 시끼들 이 개넘의 시끼들아 죽어라 이 시끼들아 짜자자 공격 무지개색 첫 공격이다 받아라 나방 아이 아이 뭐야 이거 빨리 죽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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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칙해 저 돌아서 있는 것쯤 봐 지독한 놈들 지독한 놈들 상자 먹자고 오 그래 이런 놈 나와야지 말이야 별것도 아닌 놈들 소빱들 소빱 이런 소빱 이런 소빱이 나와야돼 오 끔찍하다 저 미라 미라놈들 오 미라 끔찍해 왕의 검 그래 왕의 검이지만 내가 내가 미리 사용하겠습니다 잠시 어차피 내가 이제 왕을 깨면 나한테 줄거 아녀 왕의 검 개쎄겠지 아니야 아니야 얘 사람한테 하나 들고 그리고 아이스 무기를 둘째한테 주는거야 둘째야 니가 쓰거라 가만있어봐 아이스 소드 가자고 소빱 소빱 아 소빱 아니야 아 이 자식들도 빨리 죽으면 빨리 죽으면 소빱인데 아 너무 많고 왜이렇게 많아 이 자식들이 야 이놈들아 아 혹시 이거 힐 들어가려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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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들 왜 느려 터져보이는 놈들 이렇게 공격속도가 빨라서 빨리 그걸 저줄거는거야 행동력이 행동권이 막 되게 빨라 어 앞에 놈들은 맞네 죽어 이겼더라 자 간다 공격 까이꺼 별것도 아니구만 간다 4층 이상한 알 또 있어 아이씨 새끼들 아 아 아 아 이렇게 행동력이 빨라 이새끼들 저 느려 터지게 생겼노면 미이라 새끼가 왜이렇게 빨리 마법을 쓰는거야 이씨 주문에 뭐 귀재야 주문에 도사야 개빠르네 진짜 이씨 이씨 꼴밤도 100점 나온다고 거의 아까 발라놨으니까 양념 발라놨으니까 꼴밤으로 조져 조져 꼴밤으로 아 못조졌네 아 그래 기사가 타격을 별로 안당해서 다행이야 근데 파워가 세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정신 지배당하게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해놨나봐 상자부터 먹고 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건 챙겨먹어야지 피닉스 발견 아 끔찍한 놈들 어우 끔찍해 빨리 빨리 자 빨리 가자 꼴밤 빨리 죽여 빨리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빠유 죽어라 이 자식들아 죽어 나방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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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꼴밤 진짜 얼마만에 맞은 꼴밤이야 이것이 바로 흑마의 꼴밤이다 빨리 죽어 이 자식들아 나의 삶에 도움이 안되는 놈들 우리 가는 길을 막지를 마라 받아라 오해 공격 나이스 잡았다 간다 빨리 가자 이곳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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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고 싶어 이 끔찍한 나무성 저 위에 길은 뭐지 상자 상자 먹고 가자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상자는 먹는다 나의 상자에 대한 욕심 뻔히 보이는건 안먹고 갈순 없지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마다다다 마다다다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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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색 총 천연색 공격이다 받아라 배라다다 깨어버렸고 고대의 활 회복은 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전체 힐을 한 방 매겨주고 갑시다 어 제 374 여기서 어 포션 하나 먹어주고 그럼 가보시끄나 저게 왕이려나 아 진짜 이 자식디 끝까지 발목을 잡네 빨리 얼른 먼저 공격 선빵이 최고시다 선빵이 최고야 아 진짜 또 빠른 공격 그게 너네 타격을 하는 말이야 마법을 쓰고 그래 너 뭐하니 흥마야 너 저 백마 정신 좀 차리게 좀 이제 좀 야 얘 한 대 때려 정신 차리러 좋아 너희 공격도 못하고 죽는거다 아 나 진짜 야 흥마야 왜 그걸 못 때리니 너 얘 한 대 때려 위험하니까 아이 미친 무친 뒤에 있어서 살았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 황각 끔찍하다 정말 최악의 주문이야 황각 저기 뭐 이상한 놈 있구만 너 딱 죽었어 너 일로와 이 자식이 하인 니가 하인이냐 하인이네 진짜 대단해 이 암흑의 힘은 너무나 위대하다 난 이 힘을 이용해 장로나무와 병사들을 지배할 수 있었지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죽어 이 자식을 개소리하지 말고 해고시키 이거 파워 마을에 잘 당할 것 같아 잠깐만 도구 아까 뭐 먹었잖아 신의 화 이거 약할 것 같아 이거 자 크알 먹힐 것인가 해고리니까 크알이 먹힐 것 같아 호우 간지럽군 어 타격이 타격이 왜 이렇게 약하게 들어갔지 어 뭐야 쟤 회복이 돼 쟤 해고리 아니야 저놈 생긴 것만 해고리야 썬더 먹여보고 마법 윈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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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힌다 썬더 최고다 최고시다 썬더 야 뭐야 바람 속성이야 왜 피가 차 이 자식이 도구라도 쓰자 얘한테 잘 먹힐 만한 뭔가 없나 바람은 뭐야 아 그럼 바람 쓰면 안 돼 아까 저 새끼가 다시 한번 공격해보고 썬더 썬더 잘 먹혀 얘 풍속성인 것 같 아니야 아닌데 아 윈드 쓰니까 좀 전에 피 찼잖아 간다 타격으로 간다 어우 씨 타격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타격 체인치 뭘까 체인지가 어 뭐야 아 속성을 바꾸나 보네 이놈이 아 그렇구나 썬더 안 먹는다 이제 브리드 윈드가 들어가겠지 이제 하지만 하지만 냅둔다 하나 병타나 먹어 이 자식아 그래 이제 병타 통해 썬더 미스 브리드 어 브리드가 피가 차네 자 그러면은 어 마법이 안 통하게 바뀌었나봐요 마법이 안 통하면은 야 왕의검 어떻게 된 거야 왕의검 얘를 깨는 그런 어 핵심 키 아이템이 아니었던 거야 나 죽는다 자 여기서 여기서 또 물약 전사가 자 일단 미리미리 채워두자고 또 뭐 체인지야 또 이놈이 말이야 아 왜 이렇게 개센 거야 이 자식 공격 통하지도 않아 방어 방어해 썬더 통하겠지 이따 마법이 어 마법이 지금 통하니까 바람 아우 죽는다 나 죽어 띠용띠용 맞아 이 자식아 어 왜 차 속성이 두 가지가 아닌가 여러 가지가 보네 아 나 진짜 아 어떡하지 끔찍하다 이 새끼 때려봐 이 자식아 때려봐 때려봐 오라오라 때려보쌤 야 뭔 암 마법이 통하질 않아 아이씨 어휴 끔찍한 놈 아니 이건 마법도 안 통하고 뭘 뭘 하라는 거야 이거 아 이거 그거 있었어야 됐나 학자인가 뭔가 아휴 끔찍하다 학자인가 뭔가를 했었어야 됐나 보네 세 번째 애를 학자로 만들었을걸 왕 전에 세이브 안 했잖아 아휴 뭐 별로 레벨 로아들도 했는데 요번에 못 깨면은 다시 세이브를 해서 아 전직할 수 있나 던전에서 어쨌든 일단 최대한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싸워보자고 뭔 또 체인지야 패버려 조용히 시끄러 그냥 패 마오 안 맞고 죽을려 시가 추워 추워 아야야야야야야 앗 뜨거 야 하인이 이제 뭔지 이 자식 개쎄 지금까지 나온 애 중에 제일 세잖아 씨발 끔찍하다 끔찍하다 끔찍한 놈아 야 이 자식아 코딱지만큼 나네 진짜 다행히 공격력이 안 쎄서 다행이다 이놈이 또 뭔 체인지에 패버려 빨리 조넨 패버려 이제 마법도 얼마 없어 아껴서 먹어야 돼 마법을 조넨 패버려 야 티끌 모아 대산이라고 야 이렇게 좁혀서 이기는 거다 마법이 제 피를 채워주니까 씨 뭘로 어 점점 안 맞아 물약 잘 잔뜩 챙여오기 쟁여두기를 잘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다고 뭐 체인지를 계속해 이 자식이 뭘 미스야 미스는 아 피가 차 이거 더러워 아니 마법이 여기 뭐 한 대 맞으면 다신 뭐 안 통하는 거야 왜 이래 이 물약 셔틀이 되어버렸어 나는 물약 셔틀 10점 아 끔찍하다 이 새끼 죽질 않아 오 이제 좀 다네 어 이제 다 맞아 아유 회복됐네 아이씨 회복 시키자고 미스 얘 개꼬 딱지만 끝이 달긴 하네 체인지 넌 힐만 하고 있어 포션 셔틀이야 간다 아싸 크리 좋아 우리 몽댕이 찜질로만 간다 몽댕이 찜질 뭔가 공략법이 있겠지만 지금 모르니까 최대 안 지구면서 버티자고 너의 공략법은 몽댕이 찜질이다 메가 약이다 그냥 물약발로 그냥 물약발로 깨주마 내가 여기 나가면 다시 물약 잔뜩 산다 와 진짜 대단하다 물약발로 밀어가지고서 말이야 어 2100길 깨버렸어 공략 공략 무시하고 야 레벨을 시켜들길 잘했다 고맙다 전사들이여 벽이 말을 한다 나는 생명림의 장로 하인의 저주에 걸렸었지 이제 저주는 사라졌다 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원래 마을로 보내주고 나는 생명림으로 갈 것이다 저 옆에 있는 저 알들이 사람이야? 아니구나 여기 이 사람들 말하는 거구나 왕이시여 장로나무 자 이제 가자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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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뭐 시기 다녀 이게? 뭘 간다는 거지? 어딜 간다는 거지? 도착했다 자 모두 갑시다 가는 거야 생명림 오잉? 뭐지? 나방들은? 나방 오잉? 요정 여러분 덕분에 생명림은 다시 살아났다요 암흑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너희는 빛에게 선택된 자들 이걸 받아라 바람의 어금니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바람의 어금니를 받았다 감사 감사 나는 하인에게서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여기를 봉인하고 천년간 잠들 것이다 자 이제 가거라 암흑을 물리쳐라 너희라면 할 수 있을 것이 드앗드앗드앗드앗드앗 알아드앗드앗드앗드앗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니 이것은 대체 어디지? 호어어어어 나갈 수가 없어 호어어어어 흠 자